이런 거 없냐? 괜찮은데? 괜찮지? 오빠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형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딱히 생각한 건 없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회의는 언제쯤에요? 아 맞다. 내일 다들 시간 되시죠? 응. 되지 되지. 그럼 카페에서 내일 회의하고 각자 아이디어에서 생각해가지고 내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 왔냐? 응. 나 이제 손을 씻어서 써야지. 응. 이제 한번 꺼보시겠어요? 네. 오케이. 우와 이거 잘 썼다. 그치? 그거 내가 썼어. 이거 잘 썼다고? 응 이거. 봐봐. 괜찮은데? 근데 나 주위 거랑 제 오빠 것도 괜찮은데. 어 그러게. 오빠 것도 괜찮다. 아 진짜? 이거 줘봐. 이거 다시 읽어볼게. 야 이게 재밌냐? 응. 나 괜찮은데 왜? 형 이거 어떻게 찍을 거예요? 아 저는 중독된 사람이 환청을 듣는 걸 표현하는 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찍을 거냐고요. 이거 뭐 연기도 잘 해야 되고. 소품은 또 어떻게 구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무엇보다 이런 거 싫어하세요. 맞아 나도 주위 거랑 흑주 게 더 좋은 거 같아. 배우는 세대고에 올려서 공연 영상학과분들 섭외하면 되는 거고. 아이디어 좀 더 다듬으면 교수님도 괜찮으실 거 같은데. 아니 지가 무슨 배울 거 한다고. 그럼 주위 거랑 흑주 거랑 제 오빠 거 다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고 교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걸로 결정하자. 이렇게. 그래. 아 이거 진짜 별론데 이걸 어떻게 찍어. 아니 지가 공연 영상과를 어떻게 섭외해? 아는 사람도 없으면서. 아 이거 아닌데. 교수님 취향 진짜 아닌데. 그래 너도. 신업 다 써왔냐? 네. 이거봐.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거 준 사람 누구냐? 저. 네. 재밌냐? 나 같으면 이거. 시간 투자해서 보겠냐? 도는 고사하고. 이건 또 누구 거냐? 저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데. 이어폰. 이어폰 이거 누가 썼냐? 제 거요. 니가 썼냐? 그래. 이걸로 한번 해봐라. 이어폰. 응? 네. 네. 이어폰. 아 짜증나. 그럼 트리트먼트 주의 거로 같이 써요. 내일 다들 시간 되세요. 뭐야 왜 지가 나서. 아 죄송해요. 저 내일 약속이 있어서. 혁주랑 같이 쓰세요. 야 나 혼자 쓸게. 아 야 그래도 같이 쓰자. 아 야 각자 써요 그러면. 저 먼저 갈게요.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둘이 결말이 다르네. 난 둘 다 좋은데? 주의야 너 어때? 혁주와 쓴 게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치? 너희들은 어때? 난 제 것 밖에 더 좋아. 음. 난 주의가 혁주께 더 좋다니까 협주 걸로 할까? 그럼 두 명이 내게 좋다니까. 교수님께 그럼 두 개 다 보여드리자. 아니 호선이랑 주의가 제게 좋다니까 집권으로 하죠. 이종이는 내게 더 좋다잖아. 이종이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 주의가 신없이 있어요. 주의잖아요. 저 그럼 다시 투표해서 더 많이 나오는 걸로 결정해요. 혁주께 많이 나왔으니까 혁주 걸로 하는 걸로 해요. 아 진짜 이게 뭐가 좋다. enough. 야 이거 내가 시나리오도 쏠게. 그래. 절썰어? 형! 시나리오도 제가 쏠게여. 야 이번 영상 끝나고 해식하러 가자. 그래. 내가 쏠게. 진짜 치 bac beta 1. 야 이거 시나리오 Champagne Creatorkeaak. 괜찮은 거 같네? 나도 나도. 근데 여기 씬 19에 주인공 이어폰 낀 거 뺀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아? 왜요? 전 괜찮은데? 아 그래. 그럼 여기 씬 3에 주인공 걸어가는 거랑 씬 9에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 바꾸는 게 낫지 않아? 어때? 저는 처음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나도 나도. 형 애들이 다 괜찮다는데요? 그래도 나는 더 바꾸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애들이 다 괜찮다잖아요. 아니 심원 의견 반영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복학생이라고 무시하냐? 아니 저기 여기 카페예요. 좀 싸우지 좀 말고 교수님한테 일단 보여드리고 교수님이 수정하라고 하면 그때 해요. 네? 네. 이 시나리오도 통과했으니까 곤지 그려야 되는데 너 시간 언제 돼? 난 아무 때나 좋아. 그래? 그러면 각자 구도 생각하고 이번 주말에 그리자. 아! 형도 시간 되시죠? 돼. 네. 그러면 형도 주말에 봬요. 그럼 저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같이 가. 오빠 저도 가볼게요. 그냥 궁금하고 가버렸네. 미안 미안. 어 갔어? 응. 어디까지 그렸어? 응 여기. 씬 1은 롱샷으로 찍어보는 게 어때? 어? 좋아. 그리고 여기 씬 4는 바스터로 찍자. 음 그것도 좋다. 씬 4는 롱으로 찍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음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롱샷으로 찍으면 상영이가 이어폰 낀 모습이 안 나와요. 어 그러게. 롱에서 찍다가 바스터로 들어가면 돼. 바로 바스터로 하면 어색해.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아 그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씬 1은 미디움으로 바로 찍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그거 좋은 거 같아요. 아 저 새끼 괜히 오라고 했나. 네네 그럼 그렇게 해요. 씬 8도 구멍이구나. 사운드. 스피드. 카메라 롤. 롤링. 씬 1에 2에 8. 레디. 액션. 저기. 네? 컷. 야 여기서는 미디움 샷으로 찍자. 네 알겠어. 아니야 콘티 그린 거랑 안 맞는 거 같은데 구도를 다르게 찍자. 야 어선아 카메라 살짝만 돌려봐. 음 알겠어. 아니야 어선아 구도를 다르게 찍자니까. 응. 야 어선아 이 구도 괜찮지. 야. 카메라 롤. 롤링. 야. 네? 뭐하냐. 내 말 무시하냐. 아니 지금 형이 말한 콘티들로 촬영하는 건데요? 아니 콘티가 안 맞으니까 다시 다른 구도로 찍자고. 아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지금. 아니 씬발 뭘 하냐. 아니. 열 거면 형이 연출하시라고요. 아니 씬발 왜 형한테 할 소리야. 아 미친 저끼야. 응? 할 소리냐고. 지시겠어요. 너 왜 그래 미쳤어? 아 오빠 왜 그래요. 둘이 싸우지 말고 다시 찍어요. 네? 둘 다 찍어요. 야 뭐해 촬영하자. 죄송합니다. 촬영 들어갈게요. 마지막 편집은 네가 마무리해줘. 마지막 편집은 네가 마무리해줘. 어. 응. 아 영상 당황했어. 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새끼가 내 역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 권혁주가 내 이름 빼는 건 아니겠지. 어? 어? 지금 온 건가? 뭐야 지금 온 거야? 내 역하로 왔겠지. 설마 내 이름 지으러 왔나? 자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뭐냐 이거. 요즘. 작품이라고 찍어왔냐? 이거 봐. 여기서 얘는 또 왜 갑자기 왜 맞기 시작하냐 얘는. 뭐 연결이 하나도 안 되잖아. 그래 내가. 매번 얘기하잖냐. 콘티 꼭 그리고. 생각하고. 콘티 보면서 찍으라고. 이게 뭐 다. 연결이 하나도 안 되잖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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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y. , 아였어?! 아. 아. 아님. 아님. 아. 아, 아시아. 아 선배님. 아. 아아. 아 vem. 아 okay. 들었어? 넉, 아 Other than. 왔잖아. 그래, 같이 가자. 가자.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랑 같이 가요. 어디 가는데? 노래방. 어디 가? 같이 가요, 스트레스 풀러. 그래요? 형도 같이 가요. 오빠와 같이 가요. 아, 시원. 아, 시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